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시게 되면 앞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지만 총선을 정말 걱정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물을까 합니까 왜 걱정합니까 우리는 걱정 안 하는데 제가 4월 10일 총선을 미래일이지만 매우 걱정하는 것은 역대 선거 10번이 모두 다 사전투표 득표수를 누군가가 만들어서 발표했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선거라 하게 되면 사전투표소에서 여러분들 사전투표자들이 던진 표를 합산해야 되는데 그걸 제쳐두고 숫자를 만들어서 발표한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걱정 요인인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 역대 사전투표 10번입니다. 2016년 총선부터 2023년도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까지 규칙 전산 프로그램을 짜 가지고 득표수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알게 됐느냐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주를 발표해서 지금도 여러분들 본인들의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있는 후보별 득표수에서 분석을 통해 모두 다 전산 프로그램을 찾아낸 규칙을 표를 어떤 식으로 조작을 했는지 이걸 한 거죠. 규칙을 사용했기 때문에 역을 역으로 조작하기 이전에 선거결과를 다 복원하거나 재연하거나 구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선거 데이터를 만들어 놓으니까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 가지고 규칙을 다 찾아내서 조작하기 이전 상태로 다 복원이 가능한 거예요. 선거가 선거가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4.15 총선 2020년에 4.15 총선에 조작되지 않는 상태를 복원해 가지고 거기에서 앞으로 얼마를 더 조작할 것인가 그렇게 여러분들 가정을 하게 되면 미래의 일입니다마는 오는 4월 10일 총선 결과를 가늠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가상 시나리오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미래라는 것은 결국 불확실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이것이 여러분 보시게 이것이 2020년도 4.15 총선에 동작국을 나경훈 후보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이수진 후보가 여러분들 대결했던 선거 결과입니다. 이게 전부가 다 뭡니까 선거일 투표 당일 투표를 제외하고 관내 사전투표가 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만들어낸 거란 거 아닙니까 진짜가 아니고 기가 찬 거지 않습니까 중앙선관이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모든 이 선거 데이터 가운데서 동별 선거일 투표 당일 투표 제외하고는 모두 다 여러분들 규칙을 이용해가 표를 만든 거지 않습니까 그게 얼마나 이런 충격적인 일인 겁니까 그렇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여기 여러분들 얼마나 이런 큰 문제입니까 안녕반가원님께서 요번 총선 자유파가 승리할 것 같습니다 제 예상은 무슨 근거로 승리할 것 같습니까 이상일님이 공병원님 덕분에 사전투표 우파수는 안 할 겁니다 엄청나네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민두가 여러분들 10번 일어났는데 11번째는 안 일어난 거라고 이렇게 보니까 거의 뭐 무당식 사고하고 비슷한 거죠 과학적 사고를 하게 되면 10번 일어났는데 11번째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확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쉽지가 않죠 여러분 이게 다 만든 숫자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께서 물으실 겁니다 그걸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보시게 되면 이게 만들었는지를 판정하려고 하면 이게 동작을 4.15 총선의 차이값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선관이 밝혀온 겁니다 한번 보시죠 이수진 후보 사전투표 득표율 60% 당일 투표 득표율 46% 사전 빼기 당일 플러 14% 미친 수치가 나왔지 않습니까 표를 어마어마하게 이런 사전투표 득표로 올려준 거지 않습니까 나경훈 후보 당일 투표 득표율 51% 사전투표 득표율 37% 사전 빼기 당일 마이너스 13% 어마어마하게 표를 빼앗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수지는 차이값 평균 시 13.95% 플러스 나경훈은 마이너스 나경훈 외에 다른 사람은 조작 안 했으니까 나경훈은 마이너스 13.952% 그냥 이렇게 딱 판정이 되는 겁니다 2020년 4.15 총선 동작 어뢰스는 사전투표가 조작이 됐다 100% 확정적 사실인 겁니다 선거 데이터를 다 선관위가 조작해서 발표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차이값을 더해가지고 평균값을 구한 거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나온 겁니다 동작 어뢰스 아니고 전부 2020년 4.15 총선에서 이런 짓을 했고 10번 공직선거를 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분들은 11번째는 안 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차이값이 클 때는 이게 사전투표를 조작한 것이기 때문에 이 차이값이 거의 0에 접근하도록 접근을 시키게 되면 사전투표를 조작하는 데 사용한 규칙을 찾아낼 거 아닙니까 그 규칙을 이용해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복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런 차이값을 구해보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위가 선관위 발표 조작된 사전투표 득표수를 가지고 차이값을 구한 것이고 밑에는 조작을 수정한 조작되지 않는 상태의 진짜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를 가지고 여러분들 구한 차이값이거든요 조작된 것은 플러스 13.95% 마이너스 13.95% 조작을 수정한 것은 플러스 0.6% 마이너스 0.6%인 거죠 무슨 이야기인 겁니까 아 이 사람들이 조작을 한 것을 수정하니까 정상으로 돌아온 겁니다 위에 선관이 발표된 자료 선관이 발표에서 조작값을 찾아가지고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복원한 선관위 수정자료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딱 하게 되면 모든 선거가 다 조작이 된 것이 확정적 사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다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선관이 발표된 자료를 가지고 조작이 되지 않는 상태를 다 이렇게 재현, 복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복원할 수 있다는 것은 동별로 모든 진짜 이수진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소 진짜 나경훈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소를 다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선관위가 선거 데이터를 다 조작해온 겁니다 이걸 가지고 진짜를 다 이렇게 구현, 재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선거를 한 게 아니고 그냥 컴퓨터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러면 숫자를 다 만들어낸 겁니다 기가 찬 거죠 이걸 여러분들 좀 다르게 보게 되면 이렇게 차이집 분석이 다 나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수진 후보는 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사용하게 되면 플러스 13%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조작되지 않는 상태로 이런 복원하게 되면 진짜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를 하면 0%가 나오는 겁니다 조작이 수정이 된 거죠 마이너스 14%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다 복원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가장 중심은 규칙을 사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조작상태와 조작수정상태를 이렇게 찾아낼 수가 있고 전산 프로그램을 가지고 숫자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만들어진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되지 않는 상태를 다 복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엄청난 범죄를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덮기로 하고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확률적으로 보게 되면 4월 10일 총선에서 똑같은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죠 다수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냥 침묵하거나 은폐하는 데 동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이걸 고치는 데 성공할 거다 이렇게 확신은 내가 있게 이야기를 드리기는 힘든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선거를 만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만드는지 또 다 나오지 않습니까 동작을에서 사전투표를 부풀린 겁니다 그리고 부풀려서 만든 유령사전투표자수를 전부 다 이수진 후보와 함께 밀어줘준 겁니다 전산조작을 통해서 실물투표지 투입을 통해서 그럼 얼마나 여러분들 뻥튀기를 했냐 4.15 총선에서 실제로 사전투표율에 나온 사람은 선거인수 기준으로 23.31%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선관위가 얼마를 만드는 거니까 30.90%로 발표한 겁니다 발표 사전투표율은 30.99% 실제 사전투표율은 23.31% 발표 사전투표율과 실제 사전투표율을 빼면 7.68%를 부풀린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표를 만든 거죠 그럼 관외 사전투표율은 2.20%를 올려주고 선거인수 기준으로 관내 사전투표율은 5.48% 정도를 올려주고 이렇게 여러분들 표를 만들어낸 거죠 엄청난 범죄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개표현장에서 두 눈을 부럽든다가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그러면 2024년 4월 10일 총선은 가상 시나리오를 세워가지고 예상할 수 있느냐 예상이 가능하죠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보시다시피 이게 여러분들 이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이 정상을 가져오면 이게 정상인 겁니다 4월 15일 총선 2020년 총선에서 조작되지 않는 상태를 다 우리가 복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가오는 4월 10일 총선에 가상 시나리오를 세워가지고 득표수가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예측해낼 수 있는 겁니다 어제 말씀드린 내용을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었기 때문에 지금 다시 한 번 여러분 제가 정리를 한 겁니다 선관위 자료를 수정한 다음에 이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시나리오를 세워서 4월 10일 총선 전망 결과를 전망할 수 있는 겁니다 전망한다는 게 국민들이 던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결과를 제조하기 때문에 어떤 결과를 제조할 것이라를 예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이 가능한 것이 규칙을 사용했기 때문에 사전투표 조작한 것도 찾아낼 수가 있고 규칙을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오는 4월 10일 총선도 여러분들 전망하거나 예측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 이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조작감만 입력하게 되면 이게 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사전투표장에 온 두 사람당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기표된 가짜 투표지를 한 장씩 투입하는 것이 3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3 그것은 조작값 기준으로 33%를 조작하는 겁니다 이런 선거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였습니다 10월 11일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사전투표장을 방문해가지고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두 사람당 가짜 사전투표장을 한 장씩 투입한 겁니다 이게 조작값 기준으로 33% 여기다 3을 딱 여러분들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가 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사는 얼마냐 사는 사전투표장을 방문한 세 사람당 가짜 투표지를 한 장 투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조작값 기준으로 25%입니다 이것이 2020년도 4.15 총선인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보시죠 여기에서 이제 4를 집어넣은 겁니다 프로그램에 4를 집어넣게 되면 4.15 총선 수준으로 조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나오는가 하니까 사전투표율을 선거인수 기준으로 7.68%를 부풀리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실제 사전투표율은 23.31%인데 발표 사전투표율을 30.99%로 뻥튀기를 하는 겁니다 7.68%를 사전투표를 부풀리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작업을 하는 겁니다 총선에서 결과를 만드는 겁니다 모두가 여러분들 여기서 한 번 더 보시면은 이 제이아 전문가가 이렇게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만들어낸 겁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정도는 두 장당 한 장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 다음에 4.15 총선은 세 장당 한 장을 집어넣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 값을 집어넣게 되면은 4.15 총선 수준으로 조작을 할 때는 4를 집어넣게 되면은 이렇게 모든 데이터들이 다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다 연결이 돼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 다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기다 4를 집어넣으면 이 숫자가 다 바뀌는 겁니다 5를 집어넣으면 또 다 바뀌는 겁니다 이게 바뀐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여기에 숫자가 다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4월 10일 총선의 이름들 동별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 거소투표 관외 사전투표가 다 바뀌게 되는 겁니다 이게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작업이 이거를 그냥 많은 분들에게 두 눈으로 보여드리기 위해가지고 어제 부천 병정갑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너무 복잡한 같아가지고 오늘 너무 귀한 여러분들 작업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선거 데이터를 다 만들어 온 겁니다 오늘 여기에 댓글 남기시는 분 가운데 일부분들은 4월 10일이 뭐 그런 일이 없을 것 같다 저도 그렇게 바랍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없을 것 같다 그 이야기는 뭐죠 그냥 기우제 사고인 겁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없기를 비나입니다 그건 겁니다 이렇게 사전투표율 여러분들 뻥튀기 하는 규모도 다 결정이 되고 조작감만 집어넣으면 유령 사전투표사도 다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따라가지고 그리고 동별 여러분들 모든 관내 사전투표도 다 조작된 수치가 당일 투표를 제외하고 모두가 조작된 숫자가 거소선상 관외 사전투표 국외 부재자 투표 국외 부재자 투표 상도 1동 흑승동 이게 동시에 동시에 뭡니까 모두가 다 조작이 돼서 이 수치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뭘 집어넣으면 여기다 값만 딱 집어넣으면 이게 바뀌면서 이게 다 여러분들 숫자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수치 안에 당일 투표를 제외하고 모든 수치는 다 규칙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규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덜미를 잡힌 겁니다 이 엄청난 범죄입니다 이거를 대학 졸업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대한민국 사회가 다 덮고 넘어가는 겁니다 얼마나 앞으로 이 비용을 치르겠습니까 말과 글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보시는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은 4.15 총선을 정상선거로 복구한 다음에 그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조작값을 입력하는 거에 따라서 4월 10일 총선에 선거결과는 모두 다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가상 시나리오를 여러분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일어난 일이 아니고 앞으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과거에 10번의 선거를 바탕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조작값만 입력하게 되면 모든 선거결과를 다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뜨시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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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